지금부터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표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얘기해 보면 운동 상태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냐 이것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고 했죠? 속력과 운동 방향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된다. 얼만큼의 빠르기로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지 알아야 지금 현재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속력이라는 건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. 그래서 단위를 보면 거리의 단위 미터 같은 거 그 다음에 퍼 세크 같은 시간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식으로 위에는 뭐 거리의 단위 밑에는 시간의 단위로 나타내도록 한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어떻다?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. 둘 다 변화가 없을 때 등속 속력이 같다. 그 다음에 직선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.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과 방향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두 가지 값이 모두 변화가 없을 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고 이때 작용하는 알자 힘은 어떻다? 없다. 0이다. 힘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알자 힘이 0이다. 라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. 힘의 효과 중에 두 가지 운동 방향과 속력이 변한다라고 했고 두 가지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힘이 그 중에 알자 힘이 0이다. 라고 얘기한다고 했지요.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과 운동 방향 변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자 힘이 0인 상태구나.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. 먼저 우리가 운동을 표현할 때 표현한다고 했을 때 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대충 한번 나타내 볼게요. 시간이 시간 시간을 h 시간 말 그대로 시간은 초, 분, 시 뭐 이런 거 있는데 시 그 다음에 0, 1, 2, 3, 4, 5 교과서에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동 거리를 km라고 했을 때 얘가 0, 30, 60, 90, 120, 150 이런 값을 나타낸다. 라고 할게요. 처음 내가 시간을 재는 0초일 때는 거리를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1시간, 2시간, 3시간 감에 따라서 거리가 30, 60, 90, 120, 150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.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가로축이 시간입니다. 시간 h 그 다음에 세로축이 거리에서 km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. 눈금이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1시간, 2시간, 3시간, 4시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0, 60, 90 이런 식으로 커진다.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럼 0일 때는 어디? 거리가 0이죠. 이동 거리가. 그 다음 1시간이 지났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? 30km 이동을 했죠. 여기 그 다음에 2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? 60km까지 갔습니다. 3시간이 지났을 때 90km 갔고요. 마찬가지 4시간일 때 120 이렇게 커졌습니다. 그러면 얘네들을 쭉 한번 이어보면 이렇게 계속 커질 거다 라는 겁니다. 찍을 때 가로축이 1시간일 때 쭉 세로를 선을 그었고 30km 갔다. 그러면 쭉 가로축을 가로선을 그었을 때 딱 만나는 점 여기가 뭐예요? 점을 찍는 위치입니다. 1시간일 때 30km 갔다. 2시간일 때 60km 갔다.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표를 보고 그래프로 나타낼 때 이 값을 보고 1시간일 때 30km 그러면 시간 1 쭉 올라가고 거리 30 쭉 가서 만나는 점 그 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. 점들을 쫙 쫙 쫙 찍어서 이어가지고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. 이 경우에 지금 속력이 쭉 1시간 지났을 때 30km 갔고 또 1시간 지났을 때 30km 갔고 1시간 지날때마다 30km씩 이동거리가 늘어납니다. 중간에 변화가 특별히 없었다고 할 때 얘네들은 어떻게 운동한 거예요? 쭉 계속 같은 뭐예요? 속력으로 운동을 했다.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가로축을 여전히 시간 H로 하고 세로축을 속력이라고 할 때 속력은 지금 km하고 시간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. km per hour의 단위를 쓸 수 있겠죠.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갈 때 계속해서 30km씩 늘어나죠. 1시간마다 30km씩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이 속력이라는 건 1시간마다 몇 km 갔냐 이거죠. 계속 30km를 갔으니까 어떻게 나타내면 되게 쉬우니까 이렇게 속력이 계속 일정하다 라고 해서 나타내면 되겠지요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밑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. 밑넓이 이 그래프의 밑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그러면 얘는 지금 네모 반듯 하지요. 그러면 면적을 어떻게 구해요?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속력은 km m per hour 근데 지금 1시간에 30km 가고 있는 거죠. 거기다 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걸 곱합니다. 그러면 h가 약분이 되지요. 약분 약분 3시간 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단위는 뭐가 남아요? km 가 남지요. 그 다음에 값은 1시간마다 30km 가는데 2시간 간다 60km 간다. 1시간마다 30km 가는데 3시간 갔다? 얼마? 90km 간다.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된다? 거리가 남는다. 무슨 거리? 이동한 거리가 남는다. 그래서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 밑면적을 구하면 뭐다? 그게 바로 이동 거리다.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속력 곱하기 시간 단위로 봐도 거리밖에 안 남고요. 그 다음에 속력 곱하기 시간을 했을 때 실제 해보니까 이동 거리가 남는다.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거리와 시간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 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요?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나타난다. 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. 그런데 얘가 더 경사가 급하게 직선으로 나타난다. 그럼 1시간 지났을 때 이건 좀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. 1시간 이 똑같이 아이고 두껍게 1시간 이 똑같이 지났을 때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한 거죠.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할수록 급하게 갈수록 뭐야 이동 거리가 아니 아니 기울기가 급할수록 속력이 어떤 거다 큰 거다 라는 거 그 다음 얘가 직선이면 어쨌든 뭐다 얘는 등속으로 운동을 한다 라는 점을 이해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래프와 표의 표현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 다른 여러가지 운동에서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. 정리해보면 우리가 표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여기 가로축과 세로축을 보고 가로축에서 0,1,2,3 올라가는 점 땅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? 땅 찍어서 세로 쭉 그리고 그 다음에 30일 때 가로축 또 쭉 그려서 만나는 점 여기다가 뭘 하면 됩니까? 점을 찍고 마찬가지 또 다른 것도 표에서 가로세로 해서 만나는 점에다가 점을 찍고 걔네들을 쭉 이어주면 그게 바로 그래프가 된다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